운기다 운기다 저번에 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여기 단양 아닙니까? 여기 단양 아닙니까? 단양 맞지? 그거 재밌어요 선배님? 그게 이제 겁이 많은 사람한테는 재밌고 날처럼 겁 없는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지 저번에 영상 보니까 기절하셨던데요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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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! 강수! 일어나! 강수! 강수! 일어나! 그러면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? 단양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제일 유명하대요 유명해 패러글라이딩 재밌겠네 네 한 번 더 하면 안됩니까? 형 할라고요? 난 무척 찍어야지 그럼 너를 탈 수 있어?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희생하는거야 너희들 형 재미있게 해주려고 나는 이제 그런게 재미가 없거든 좋아 좋아 왜 이렇게 혀가 기십니까 선생님? 무서우신 겁니까? 형 그리고 저 앞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해봐요 이렇게 액션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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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놀랬어 자 요번에 있잖아 광수 요번에 한 번 몰카 한번 가자고 최성빈으로 주세요 네네 광수가 당한게 거의 없단 말이였거든요 한 번 더 우리 놀리고 이랬단 말이지 네 비행 비행을 하시면서 어느정도 상공을 나르다가 한 10초? 한 10초? 15초 정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 파일럿분이 기절하는 척 한다고 하면 비행에 문제는 없나요? 네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? 네네 그러면 이따가 진짜 애 지금 신났거든요 네 중간에 기절 한동안 있어요 기절 제급제가 말하시다가 아니게 계시면 그냥 이렇게 기절해서 애가 당황할거다 분명히 요거 하는 말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번 진짜 제대로 된 목표거든요 그렇죠 진짜 약속 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절대로 피 안나고 있어요 이낙하다가 이거때부터 손알만 드리겠습니다 손알만 드리겠습니다 자 손알만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한 세 번째 탔기 때문에 저는 뭐 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신 분이 가장 위험해요 아 왜왜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많이 무서워요 지금 나? 네 나는 이럴게 없어 나는 낙하사들 어 안피고 뛸거야 진짜죠 진짜죠 제가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? 시작한지를 얼마 안해? 네 제가 시작한지 이틀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괜찮으시죠? 하하하하 형님 이 분 시작한지 이틀 밖에 안 됐다는데 네 제가 네?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한번 진짜 열심히 뛰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인데 두 번 밖에 안 타셨네 아니 이틀 전에 시작했어요 아 이틀 전에 네 그래서 어제 비가 왔고 어제 비가 왔고 엊그저께 두 번 탔어요 어 저보다 더 많이 탔셨네 아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어제 비가 왔죠 이제 이제 우리 파일럿뿐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뭔가 불안한데 이거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광채 형 형 낙하산이 아니라 행사장 풍선인데 저거 아 잠깐만 하하하하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하하하하 미키씨 좋아요 미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미키 광스 이 정도는 아 아 깜짝이야 6년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마 저런걸 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타기 전에 제가 먼저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멘트 내가 금방 한건데 왜 그걸 따라해요 따라야지 아 참나 라이트 형제 고향이 어디야 뭐라고요 고향 고향시 아니에요 하하하하 일상 고향시 예예 옆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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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괜찮으시죠?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안정끈 확인하겠습니다 안정끈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턱끈 이상 없고요 가리끈 이상 없고 한 발 앞으로 한 번 해요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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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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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내렸습니다 저기요 뒤로 밀어주세요 네 아이씨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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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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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핑도 나오는거 봤는데 예예 왜 징만 치셨어요? 그게 이제 징도 중요해요 하하하하하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그리고 미키강수 유튜브 채널 예예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봉기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, 저기요, 저기요! , 여기,pack. , , 공기다!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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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셨어요? 이야... 와... 와... 선물로 작화시시면 안됩니다! 와...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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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아버거 안 돼! 우와! 이거 알아버거 안 돼! 으아아아악 그냥 대저어 우와... 아 이거 안하면 안돼! 이거 안하면 안돼! 와 이거 안하면 안돼! 야 멀리 났나 보냅니다 다리 번쩍! 다리 번쩍! 다리 번쩍! 완벽합니다 완벽해 왜 이런 장난을 치세요? 우리 개그맨만 이런 장난 치자고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실거죠? 네 화이팅! 미키 강수 화이팅! 너 누가 시켰지? 그냥 하실거 같진 않은데 누가 시켰어? 예? 전 잘 모릅니다 누가 시킨 사람이 있을거 아니야? 무슨일이 있었던겁니까? 누가 시켰지? 전 잘 모릅니다 진짜지? 도훈이형한테 물어보시죠 누가 시켰어? 맞아! 누구한테 사주받으셨어요? 저는... 누구한테 사주받았어요? 개그맨팅 아... 왜 꾸준 저희한테 그러십니까? 두고봐 두고보자고 두고보자고 역시 두고보자고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폐유인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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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현남겐시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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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홍보하러